아 이거 지금 자리를 지금 잘못 잡았나요 제가 에이 자 요거는 반창고 혈이구요 자 교준이 벌어지겠는데 에 아 지금 적향렴 좀 누웠구요 아 첨 좀 자 인첸도 무적을 하고 지금 진입하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예 안쪽까지요 지금 이 언덕 오르는데 지금 에 포스팅이 보이고 아주 좋은데요 양쪽 지금 기숙 이 자체는 좋은데 아 이게 좀 너무 에 너무 자 반창고 혈이 좀 너무 빨리 좀 무너졌어요 처음에 에 공도 타이밍을 차라리 잘 잡는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처음에요 인첸도 무적하고 아 이거 자 아 이거 앞뒤로 지금 협공하는건 좋았는데요 에이 너무 빨리 지금 자 계주디 버티고 지금 쌍일러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죠 자 고파님 에 부활 자체는 지금 되기 때문에 에 진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밀리지 않으면은 지금 계속 버티면서 해볼만 한데요 영웅의 전설 자 쿠프렌즈도 있구요 진지 지금 에 다 부활이 가능하고 진지 룰 포스팅 아 자 뒤에서 지금 치는데 충분하죠 화력 자체가 아 변신 당했어요 아 이거 진짜 영리한 플레이 인데요 아 멀리 가는데 아 이거 자 포스팅 자 아 이 최대 화력부터 지금 보내고 자 지금 좋아요 제조 지금 끌고 가는 사이에 여기 정비를 진지 정비 해가지고 뒤에서 하나씩 하나씩 아잇짝 자 이거 지금 얼른 지금 정비가 돼야될텐데 자 지금 제조 한 파티 마저 다시 추가되면은 지금 요 진지 누르는 것도 지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진치고 나오는 대로 지금 계속 키라면은 어 지금 일루션을 좀 왔구요 치나요 일루션을 어 치는데요 아닌가요 아 하필 왜 여기서 누워가지고 반대로 전진할 걸 그랬는데 이거 그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안치구요 안치고 죽지는 않은데 자 다시 한참 꺼려봤구요 예 이거 뭐죠 자 교전하나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지금 밀린대요 아 반창고 밀려야 별비 높구요 밀린대요 아 버티질 못하는데요 영립 높구요 아 이거 자체로는 지금 어렵겠어요 예 음 음 이거는 지금 자 뭐죠 뭐 교전도 지금 안하는 것 같구요 성문을 지금 그냥 푸시나요 아 아 이거는 지금 진지공격 인데요 공격이 안 되는 지금 관계는 아닌데요 뭐 같이 공성신청한것도 아니고 일루셔너리 자 포스팅님 기습인데 혼자는 지금 어려워보이는데 이슬촌님 시오로 흔들고요 자 점사가 일단은 지금 어렵죠 빨전스 파란 분이 누군 그렇다고 진지 지금 노리고 있겠죠 진지 젠되는 캐릭터 아 이거 지금 일루션은 왜 왔죠 구경하러 왔나요 룬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는데 뭐 각인 자체도 지금 안되고 북회얼모 각인한다 치면 자 자 글썽은 변동이 좀 있네요 개구쟁이 뽀로로 별이 지금 가긴 했고요 이건 중립공성 자 품 인나는 지금 딸결이요 딸결이 좀 가긴 했죠 딸결이 좀 가긴 했죠 저번에 풍혈 쪽에 양보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대신 인나 역시 뭐 지금 이게 좀 성물을 보시는 것 같은데 자 아 이거는요 아 아 세븐스타의 제조열하고는 지금 일루션을 지금 공성에서 치는 관계 같네요 아 그죠 아 용고기복하고 순사만 지금 노리는데요 일루션을 아 그죠 아 아 이거는 아마 음 예 이슬촌이 다시 왔고요 자 시어로 지금 혼자 한다는 정도인데 음 그죠 공격하죠 일루션을 음 맞네요 음 음 음 음 여기를 그럼 오랜성을요 다시 풍혈으로 각인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일루션을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지금 서로 공격을 안해요 헤비를 하고 지금 일루션을 공성에서 그리고 세븐스타 제조열하고 일루션을 서로 공격하고요 예 이런 관계네요 지금 자 다시 왔고요 반창고혈 음 음 그렇다고 보면 반창고혈이 예 공성 각인할 수 있게 예 하거나요 부캐혈로 지금 각인하거나요 한 파티 정도가 지금 보이는데 아 이거 지금 예 밖에서 교전이구요 지금 예 아 바름의 축복님 용고기보가 눕구요 자 예 필드박 지금 교전인데 순사 못 버티겠죠 예 예 못 버티구요 아 용고기보 다시 일어났는데요 예 예 예 못 버티구요 예 영고기가 요즘 다 누웠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볼까요 이 이런 이런식이면 지금 음 잘하면 지금 변화의 여지도 있는데요 예 이제 반창고혈 자 그 다음 발렌타인혈도 지금 왔구요 음 아 아 아 아 아 으 제조파티는 지금 세븐스타라인은 지금 누웠기 때문에 진입하는 것도 같은데요 시간상으로는 충분하고요 음 다 지금 뚫어놨다면요 내성까지